당신의 오늘은 책상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군더더기가 싫다. 당신은 집중할 땐 거슬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당신은 없어 보이는 건 싫지만 있어 보이기만 하는 건 더 싫다. 당신은 개인기도 팀플레이도 놓치고 싶지 않다. 당신은 가끔 움직이며 생각하는 시간을 즐긴다. 당신은 멘탈만큼 중요한 건 건강이라 생각한다. 당신은 39살엔 요트 하나 있는 삶을 그려보고 10년 뒤엔 다른 대륙에서 눈뜨는 삶을 기대한다. 지금 당신의 나이는 전부 다르겠지만 생각의 나이는 똑같이 젊다. 당신은 지금 나아갈 준비를 마쳤고 그런 당신을 위한 책상이 있다. 당신으로부터의 데스크 데스크 나는 당신에게 그렸다. 당신의 내가 아는 상태로 recognised 당신이 하나님을 사용하며 당신의 나이는 거슬리 당신의 나이는